옛날에는 여기가 묘지 있었던 자리인데 여기가 머위를 씹었어요 여기 꽃이 핀거 봐요 묘지 있던 자리라 잘라버렸는데도 꽃이 이렇게 피네 이건 산딸기꽃이에요 산딸기가 마음에 흘렸네 이건 철쥬꽃인가 봐요 이거 뒤로 또 나무 잘라버려야 돼 우리 땅인데 지금 이 나무를 잘라버려야 돼 묘지 한 사람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거라 저 뒤까지 우리 땅이에요 빨간 흙이죠 고구마를 못 씹는 게 멧돼지 나올까 봐서 못 씹어요 여기가 멧돼지 멧돼지가 툴몰지역이거든 꽃이 이쁘네 하나님은 여기가 내 땅이니 성전지으라 그러시는데 멧돼지가 하나님 부서에서 못 나오겠죠 나는 지금 못 봤어요 지금까지 여기가 성전지을 자리예요 교회 조각성전지 저 도로 밑에까지 보니 여기가 하나님 성전지 저리에는 바다가 보이겠죠 저 도로 밑에까지 보니 제가 가슴이니 성전지 저 도로에까지 가슴이니 성전지 제가 단발만에 그냥 가슴이니 할 수 있는 모습이 이런 마음으로 보니